31과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공기가 맑아요. 대화 1 고향은 1년 내내 더워요. 12월에도 최저기온이 20도 정도라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요? 바루시 고향에 여행 가고 싶네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습해요. 여행을 하려면 여름에 가세요. 기온은 높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여행하기 좋아요. 어서 오세요. 신도림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아, 캄보디아요. 저도 한번 여행을 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시끄럽지 않고요. 네,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